마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하고 미래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보도에 이해성 기자입니다. 마포구는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함께 겨울방학 초등진로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초등진로체험은 지난 22일부터 다가오는 26일까지 마포중앙도서관 5층 프로그램실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한복디자이너, 아로마테라피스트, 건축가, 드론조종사 등 6개의 직업군에 대한 소개와 직업체험을 담았습니다. 한복디자이너 수업에서는 종이를 이용한 한복디자인을 체험하고 아로마테라피스트 수업에서는 에센셜오일을 이용한 비누를 제작해봤습니다. 또한 건축가 수업에서는 건축도면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갖고 드론조종사 수업에서는 드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접 소형 드론을 날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포구는 이번 체험으로 아이들이 머리를 식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이해성입니다.